제가 지금 먹고 있던 물인데요 투명하게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좀 많이 먹어요 제가 이제 확인 한번 해주시죠 물병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몇백분도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이상이 없는 물병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휴대폰 사이즈죠 놀랍게 제가 뜯어서 칼로 찢어야만 빼앗는 이것을 물병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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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